어떤 글자가 완성될까요? 그리고 오늘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오셔서 예장자락 그리고 우당 선생님 기념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거리가 350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로서 네 고맙습니다 가슴 at 안녕히 계세요